으악! 진짜 끔찍한 꿈을 꿨어! 일어나니, 앤! 앤! 진짜로 예쁘다! 너희 엄마가 엄청 좋아하실 거야! 응, 그래… 어떤 분이셔? 우리 엄마? 음… 다정하셔! 나름의 방식으로 물론 엄격하시기도 해! 내가 실없이 놀러만 다닌다며 열심히 공부하길 비셨지! 마음이 잘 맞는 사이는 아니었어! 엄마가 짜증났던 적도 많아! 맨날 엄마는 부엌에만 서면 시시한 태국 사랑노래 부르시거든! 근데 세상에 얼마나 못하시는지! 워! 엄마 같은 음치는 태어나서 처음 봤다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알아? 바로 이 순간, 그 노래를 들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어! 으악! 미안, 미안해! 나 잠깐! 진정 좀 하고… 그래도 엄마를 잘 알아서 참 좋겠다! 우리 엄마는 나랑 폴리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 실은 엄마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나! 물론 목소리가 어땠는지도! 있잖아, 난 늘 궁금했어! 잘 모르는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을까? 마보같지? 당연히 그리워할 수 없겠지! 그리워가 혼도 많아! 내가 이거 한 명이었다! 아니, 그냥 꿈꿈치 leave에 나 주인다! 그리워했어! 정말 힘들어! 不能 마 траноз이네! 우리 엄마가 다 эк인합니다! 우리 엄마가 또 내 마음으로! 우리 엄마가ир quanto 내 하나의 나이 아니오! 감사합니다.